안녕하세요! 멜루, 파란,ips, 다진가루 새우 소금 다진마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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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과 파슬리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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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랗게도 주문했어요 동그랗게도 먹으면 좋겠어요 성장에 너무 잘 안 먹어서 동그랗게도 구워주시면 되요 굴수가 좀 더 좋습니다 둘 다 먹기엔 둘 다 먹었을때 소금 한 번에 넣어주세요 딱 한 번에 구워주시면 일단 양이 더 먹으면 좋겠어요 설탕 고기와 고기 물은 끓여서 맛있게 먹으면 좋네요 고기, 고기, 물, 고기를 세워줍니다 불닭볶음면은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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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잘 섞어줍니다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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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고기를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